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사상가 유명한 에멀스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또 지혜롭게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주 웃는 것이 복이다. 웃음이 없어지면 복은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때문에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복은 아닙니다. 비록 가난해도 웃을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이다. 복의 기준은 웃음에 있다. 대단히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병,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의 열 가지 증상 중에 첫째가 웃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웃음이 없어지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점점 더 우울해지고 마지막으로 참 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웃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웃어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웃는다 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웃으면 그는 복된 사람이다. 웃음이 없어졌다면 그는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둘째는 현명한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존경 속에 삽니다 존경하고 존경받고 존경받는다는 것 그런데 존재의식입니다 존경을 받고 그만큼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았다면 그는 그만큼 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또한 가장 귀중한 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겁니다 내가 낳은 키워서 수고하는 이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못 받으면 자녀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면 그의 복은 다 간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으로부터 정말로 중심에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복이다 또한은 아름다운 것을 식결하는 심리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아름다운 세계를 볼 줄 알아요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저기 아름다움이 있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감각 이것이 복이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볼 수 있고 착하게 볼 수 있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언젠가 인천서 목회할 때 특별한 경험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많은 어른이 세상 떠나서 장례식에 갔는데 갔더니 모두가 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 좋아하고 웃어요 아주 행복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주 공부는 전혀 못한 분인데 자녀들의 손을 딱 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단다 끝 그리고 죽었어요 이 세상이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줄 아는 것 착한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이 복이에요 이 복이 까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원수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해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여요 또 내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에멀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뿌리 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내가 웃고야 남을 웃게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복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거예요 고독한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나 혼자만의 것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가 행복할 때 내가 더불어 행복한 것이에요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수고 많이 하고 애들이 좋다고 하고 웃으면 그 웃음 속에서 내 행복을 찾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행복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어머니요 그 행복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아니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 행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고 이러한 행복이 온전한 행복일 수 있다 행복의 표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진리를 딱 한마디로 담아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다 창세기 12장 18절에 귀한 결론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복 아주 크고 높은 차원의 이 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란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복은 단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요 그 믿음이 통해서 복이 전승되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언약 약속을 믿었다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계획자 마틴 루터는 디알로지카 기르마니카라고 하는 그의 조서에서 말합니다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살고 싶지 않은 것을 사는 사람 이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복 받기 위해 사는 사람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서 복을 받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복을 받고 바로 살아야겠다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항상 이 도덕적 흥박관림에 매여서 사는 이런 사람 벌벌 떨면서 사는 이거 율법주의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 자랑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 나는 남보다 더 쎄껏하다 나는 남보다 정직하다 나는 남보다 의롭다 하는 자존감에 취해서 사는 그런 사람 참으로 이것도 피곤한 생활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셨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감사로 사는 사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적 깨달음의 감성입니다 깨달을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는 없어요 우리 일생은 계속 깨닫고 또 깨달아가면서 거기에 뒤따르는 감사로 충만한 생활 이것이 가장 복된 생활이다 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마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땅을 주마 두 가지 복입니다 이 복을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고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언약을 믿고 떠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모험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 말씀만 믿고 갈바를 안다는 건 자기 지식과 경험입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을 떠나서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갑니다 그만한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순종적 믿음이요 행동적 믿음입니다 모험적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되는 근본적 요소입니다 그 결과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끈질이게 오래 참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좀 불평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왜요? 75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00세에 주시잖아요 그 사이에 아내는 벌써 다 단산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게 시간적 개념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25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약속을 받는 시간은 25년 후에 됩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끈질이게 참았습니다 히브리 6장 5절에서 말합니다 인내해서 끝까지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변질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인내로 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인내옵시다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자신의 믿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영역이 덤덤 넓어집니다 귀중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래를 믿었습니다 사라를 믿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내년 이 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단산된 지 10년이 넘은 아내입니다 고목나무 같고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요한복 로마서 사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가운데도 그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다시 취합니다 그래서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갈의 문제로 좀 복잡해지고 이스마일의 문제로 복잡해질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사라에게 당신 선한 대로 하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아내의 조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아내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남편을 얼마나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내를 믿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종을 믿었습니다 장세기 24장에 보면 그 소중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배피를 맞아야겠는데 이 가난한 땅에 있는 이방 사람에게서 얻어서는 안 되니까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처녀 하나 데려와라 그래서 결혼을 해서 우리 아들을 결혼시켜야겠다 하는 순간 나이 많은 종 하나를 불러오고 기도하고 그 종을 믿었습니다 내가 가서 데려와라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좋게 보이는 여자는 내가 좋게 보이는 여자다 나는 너를 믿고 너의 판단을 믿는다 너의 신앙을 믿는다 가서 며느리를 데려와라 여러분 요새는 만나봐도 안 되고 살아봐도 안 된다며 여기는 얼굴도 못 보았어요 지금 누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가서 처녀 하나 데려와라 아브라함은 종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들을 믿었습니다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릴 때가 모름지기 27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란다 하면 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 아버지가 백세가 넘더니 정신이 나갔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당당히 대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랬다고 합니다 정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지? 압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압니다 얼마나? 아버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다 네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요구하신다 이삭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재단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귀한 유산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더 나은 본양을 믿었습니다 한평생 나그네로 살았지만 이 나그네 생활은 여기서 끝나고 더 나은 본양 한 나라를 믿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그는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저스티피케이션 의롭다함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표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믿었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너를 의롭다 하노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기 의리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서 망가지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 아멘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격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줬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 나는 전혀 무자격하지만 아멘 하고 사랑받은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면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성경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이라 정죄함이 없는이라 하는 순간 우리는 아멘 받아들이고 많은 죄 중에 살지 많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당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당자가 형편없이 많은 죄를 짓고 타락해 가지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럴 때 아들이 어찌 해야겠습니까 아마도 이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 너무 이르지 마세요 이러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야겠습니까 이 아들은 부끄럽기 그지없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하면 난 아들이야 그래서 그는 그 잔치를 받아 그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의 믿음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믿어야 합니다 축복의 연속성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축복이 당대에 끊어진다면 이걸 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어질 때 비로소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복됩니다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민이 그로말미야마 복을 얻습니다 그의 복의 속성과 그 본질을 잘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형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고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하고 모두가 복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복받는 사람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